점프! 오늘 20시 43분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20시 23분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도영아! 도영 선배님! 도영 선배님! 도영 선배님! 도영 선배님! 안녕! 오 마이 입니다! 됐다! 안녕! 됐다! 안녕! 나도 됐어! 나도 됐어! 나도 됐어! 오빠! 안녕하세요! 밟기다! 안녕하세요! 세요 오빠도 밟기다! 괜찮네 이정도면! 다행이다!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영이 형! 도영이 형! 도영이 형! 한번 해주세요! 오 마이 갓! 요시해요! 하나 둘 셋! 파인 요시! 아니지! 바로 처음부터 파인 요시! 파인 요시!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 되는데요? 안 보여요 계속! 형 걸로 봐야겠다! 그래 같이 봐! 저희가 오늘 이제 시간이 조금 있어서 우리 틈에 잠깐이라도 보고자 라이브를 켰습니다! 네! 누가 먼저 말했어요? 뭐요? 내가 전에 할까? 네! 요시가 어제... 어제온날 그저께 하자고 해가지고 오늘 여쭤보고 켜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시가! 우리 요시가! 요시가! 요시가 짱이죠! 진짜 뭔가... 그래서... 이건 장난이거든요! 근데... 뭔가... 점점... 브이앱을 하고 싶게 되더라고요! 약간 소통하는 시간이... 맞아요! 갖고 싶어서... 소통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론 멘트랑 위보스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그렇죠! 또 대면을 이렇게 딱 하는... 그거랑 또 다르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 하고 싶었어요! 얘기 좀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틈에 분들이랑... 하이! 하이! 마키타! 요시가 린고처럼... 린고입니다! 마키나죠! 네, 마키나죠! 사과! 사과가! 아! 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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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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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용! 여기가 연습실이라 조금 어두워요! 하이! 항상 회의실에서 하다가... 오늘은 좀 넙한 느낌을... 줘보고 싶어서 연습실에서 켰습니다 여러분! 태아몽! 태아몽! 아니요 시모리 그렇게 빨간색! 맞아! 진짜 빨개요! 완전! 응! 감사합니다! 김방전 사랑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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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들 퇴근한 시간이신가? 지금... 아마... 9시, 8시... 알다? 일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응! 그러네 응! 자... 또... 자 여기서 팻... 또... 팬분께서 저희 이 네 명의 유닛 이름이 뭐냐고 하시거든요? 네 바로 정했죠 형이 아니? 그러네 근데... 아니 이런 거 또 도용이가 잘하잖아 그렇죠 그러네 응! 오늘은... 오늘은... 딱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제가 만든 장면하고 얘기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면 돼? 네네 하나 둘 셋 붉은색, 푸른색, 신호등입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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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지금 저희 멤버 중 익명의 멤버가 도용이 오늘... 말하지 않을게요라는 디렉이 왔고요 신호등! 오케이 신호등이랑 합시다 오늘은 신호등 not bad 아니... 루토만 있으면 신호등 완성 여러분 신호등 어때요? 근데 현재경 머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네 현재경 머리가... 여러분 제가... 천생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뭔가 새로운 걸 하고 바로 보여드릴 수 있었다면 아마 이미 보여드렸을 거예요 속삭단 말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못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진짜 저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맞죠 맞죠 진짜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들 - 몇 달 동안 그랬죠 형 계속 가능했으면 아마 저도 이미 지금 벗고 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맞아 맞아 현석이 많이 그랬어 밀진 않았어요 밀진 않았어요 네 강의수 진짜 커밋순입니다 커밋순 네 진짜 고 고시라고 말하면 고시긴 하죠 어제 지훈이가 또 혼자 브이레브를 했었죠 제가 그 작업실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지훈이 아니고 끝나고 와가지고 얘기하던 일도 하고 저 그때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너 숙소에 있을 때 저 진짜 카페 네 그 왠지 모르는데 잠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 자기 방 안에 의자에 앉았다가 바로 잠잤어? 잠... 잤어 근데 그래서 지훈이 브이레브를 하는 거야 맞죠 이거라고 말하면 모르겠어요 호랑이 그렇죠 요시가 맞다 요시 호랑이에 대해서 한 마디 해야지 오늘 그 호랑이 해 맞죠 형 해 맞아 또 호랑이를 대표하는 요시가 호랑이 해를 맞아 대표가 그래도 우리 트레저에서는 대표하잖아 그 뭐라 해야 될까 제가 2022년 올해가 호랑이 해 근데 그 저희가 트레저 제가 트레저의 호랑이 담당으로써 되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운세를 좋은 운세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도 그렇게 하겠지만 특히 올해는 진짜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나이스 그리고 요시 말이 많이 늘었죠? 네 진짜로? 많이 늘었어? 근데 초반에 조금 망할 뻔했어 아니 네가 뭐가 앞에 없이 말을 한다는 거가 그렇지 많이 성장한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하는 김에 마지막으로 이미 말은 잘했으니까 해피 뉴이 어흥 한번 해 주세요 해피 뉴이 어흥 해피 뉴이 어흥 우리 요시가 은근 애교를 많이 안 했어 생각해보면 그러네 생각보다 많이 안 했어 그러니까 V LIVE에서 약간 하면 할 사람만 했지 그냥 노잼 개그맨 같지 그러니까 내가 내가 애교를 많이 안 했어 자식만 봐도 요새 요시가 진짜 웃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그 약간 알 수 없을 때 막 타이밍으로 느끼는데 요새 많이 카메라 없을 때보다 아니 지훈이가 인정했다라고 웃기다 보면 맞아요 저 카메라 없으면 이렇게 아 그래? 그러긴 해요 카메라를 쓰면 되게 그러면 이번엔 애교로 가자 웃기는 거 이런 거 아닌데 그냥 귀여우면 돼 해피 뉴이 어흥 갈게요 애교죠 페프로 어 페프로 여러분들 뭐? 해피 뉴이 어흥 이게 잘했다 잘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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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안 했으니까 근데 좋아 좋은데? 난 마음에 들어 난 마음에 들어 죄송합니다 올해 23 그래 저만은 많이 먹어 많이 먹으면 더 많이 드세요 아 여러분 네 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스파이더맨을 봤습니다 네 맞아요 봤습니다 이렇게 셋이서 제혁이랑 그때 이렇게 봤는데 응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될까 뭐라 해야 될까 그냥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근데 내가 제가 요시한테 했던 말이 어벤져스는 10년이잖아요 근데 스파이더맨은 20년이에요 알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저기 나왔으니까 아니 어쨌든 5대 기다리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많이 울고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생각나기도 하고 맞아요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나도 이제 어른이 됐구나 더 어느 말을 못하겠다 그냥 봤다는 것만 자랑하고 싶었어요 사실 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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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이는 안 봐서 제가 스포를 다 해줬고 원래 스포 타자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맞아 맞아 동이이는 스포 타자 듣고 보는 거 좋아해요 그래야 심도 영화가 약간 좀 더 거짓말을 안 쳤는지 진짜 신기하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알고 보는 게 마신 오늘 뭐 했어요? 오늘? 요새 뭐 했어? 요새? 며칠 전에 마신오네가 있었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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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자고 있었으니까 근데 왜 계속 자자 끝나고 나서 연락이 왔어 아이고 근데 그날 방금 일어났다 근데 그날 진짜 그 어디로 난 그러고 있는 거 있어 일참 스케줄 스케줄이 맞아 맞아 그때도 빠졌을 때 그날 고마워 그래서 내가 우리 팀이 에이 타이밍 뭐야 타이밍 뭐야 자영 베이비 타이밍 좋았다 정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올해로 고등학교 2학년 아이고 자 조금 이쪽으로 갈까? 시험을 좀 나 할게 자 뭐하고 싶으셨어요? 저 모자 쓰라고 하시네요 뭐하고 싶으셨어요? 누구한테? 저희한테요? 아 우리? 저희요? 뭐 열심히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지금 제가 약간 트메 입장에서 아 대변인 좋다 좋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 대워주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누가 트메인 거야? 그렇지 대변인? 소 트메 트메? 고마워 친구 친구 오늘 그거 들으셨어요? 오늘 일본에서는 성인식이었대요 맞아 맞아 사이 그래서 그래서 오늘 사이 사이 연구 이렇게 해서 방금 축하를 해주고 왔죠 예 맨 축하한다 축하드립니다 트메 분들 성인식 하신다 축하합니다 도영이 형도 성인이고 저희 나이인데 아 아 맞다 아 맞다 저도 아직 부정하고 있어요 제 나이 계속 부정해 부정해 아직 19살 같아 저 아직 아직 다 그런 말이에요 저한테 아직 19살 같아 부모님도 저한테 아직 각 생각나기도 하고 좀 동안인 것 같아요 제가 나이 그것도 있어 맞아 너 동안인 정원이랑 정원이랑 로토랑 있으면 약간 친구 같은 느낌 우리가 조금 세 명이 응 동안은 아니라서 크기도 하고 근데 셋은 잘 컸지 진짜 도영이랑 다른 느낌으로 아까도 같이 김치볶음밥 먹었는데 저보다 너무 잘 먹어요 정원이 진짜 잘 먹어요 정원이 요새 막 같이 있으면 난리도 아니에요 김치볶음밥 한 그릇도 못 먹는다니까요 아 맞아 왜? 약간 좀 그게 있어요 제가 진짜 배고플 때는 다 먹고 진짜 안 배고플 때 많이 안 먹고 약간 좀 기본이 좀 있어요 아니 이건 양이 또 많지만 아까 보니까 양이 많지만 약간 두 그릇 정도 저거는 맞아 근데 맛있긴 하더라 정원이 진짜 포동이네요 포동이네요 진짜 잘 먹어요 근데 또 자기 관리도 잘해서 살도 그렇게 많이 안 지고 맞아 그게 제일 아리가또 정원이 나를 너무 많이 합니다 네 우리 시오도 이번에 살 많이 뺐잖아요 그렇지 기조링 모두 직접 많았잖아요 네 몇 기로 뺐죠? 그거 말해야 되나? 야 근무만 하는 7.8kg 준비 예 잘 뺐어요 잘 뺐어요 열심히 했죠 네 뺐 분석이 형도 뺐다고 전 진짜 많이 뺐죠 저 13kg 뺐어요 저는 뭐이세요?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정우인가? 그러니까 뭔가 혹시 바시티 자켓이었는데 제가 한번 보고 올까요? 오케이 부탁드려도 될까? 왜? 왜? 공무원 여러분 저희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거 없어요? 어 질문? 있었어? 아니요? 컴백 슈퍼 빼고 마시오가 기운이 없대 왜? 아닌데 시오 아까까지 오늘 잘 놀았는데 한번 보여줘 기운이 있는 모습 백신 맞았어요 백신 맞았어요 백신 맞았어요 왜? 사람들이 왜? 댓글이 있길래 우리 저 다 맞았죠 아니요 그거 해보자 이거 티타임이잖아 응 그게 이제 티타임인 게 사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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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렇게 파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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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인명이야 김치찌개 된 거 같으세요? 김치 볶은 거 뭐 좋았다 인사만 잠깐 드리러 가 네, 인사 드리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트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트레저메이커 여러분 저는 트레저에 입사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가서 트레저에 입사했어? 네 트레저에 입사한 지 안녕하세요, 트레저메이커 여러분들 제혁입니다 너무 많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사이 아까 너에게 형 있었어 여성이식 한 거 제 얘기는 안 해줘요 안녕하세요, 마사희입니다 다들 축하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우리 사이가 어른이 비었네 동감이셨더라 그럼 너도 일본에서 사이 그렇네 그렇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맞아요 퇴근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멤버들도 오늘 틈에 본다고 왔네요 오늘 어떤 브이앱이에요? 티타임 안 그래도 지금 딱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그걸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정말 좋은 타이밍에 얘기를 전달해드렸는데 네, 너무 좋았어요 티타임이어서 각자 좋아하는 음료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티타임하면 트루즈 타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이중적의 음미를 담아서 킨 V라이브고 마침 딱 어떤 음료를 제일 좋아하는지 얘기를 하려던 찰라예요 운료 운료 티타임이니까 우리 멤버 근데 다들 보면 비슷하죠 막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아니 너는 에이드 좋아하고 자몽이지 그치 그치 어떻게 알았지? 네? 뉴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22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커피? 아메리카노를 저도 저 어제 아메리카노 반 마셨습니다 네 많이 마셨네 많이 마셨네 많이 마셨네 늘었다는 소리죠? 아니 요새 에이드 커피를 마시는 애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맞아 맞아 좀 많이 늘었어요 진짜 아예 안 보이는데 저거는 사이나 루톤 저는 요즘 겨우기다 보니까 좀 춥잖아요 그래서 핫커피 핫커피 뜨아 네 뜨아 네 맞아요 뜨아 덕분 뜨아 뜨아가 그 약간 아라는 다른 매력이지 그쵸 너무 춥 저도 이제 아사이 형이 말했다시피 춥잖아요 요새 그래서 아이스 딸기 라테로 오 안 되죠 네 춥다 말씀했대 추운데요 그래서 약간 열 추운데요? 네 열 추운 느낌이에요? 너무 춥게 만들어요 지금 몸에 열이 많아서 원래 출때 먹은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잖아 내 몸에 열이 많아 열 주값이 있잖아 내 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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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주값이 있잖아 기조림 너네 저도 요새는 계속 아 맛있죠 아까도 마시고 있잖아 싫어도 아아 아아 요시도 저도 네 괜찮아 괜찮아 아실래요? 빵 있어 빵 뭐지? 먹고 싶어서 남은 거예요? 남은 건 아닌데 다 같이 먹으려고 아 진짜? 그쵸 네 진짜? 내가 하나 먹었어 아까 지금 티 타이밍 근데 티 타이밍은 콩도 빠질 거 없잖아 그치? 빵 나 이거 진짜 버그바이스 먹어도 돼? 진짜로? 고마워 물 먹었지? 네 먹었지? 그래서 오늘은 티타임 가져보도록 가져보도록 티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티 타임 티 타임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Q&A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이런 고민상담 해보는 시간 고민상담 고민상담 그냥 가시면서 고민상담 나쁘지 않다 고민상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더 들어 드릴게요 다 말하세요 다 영어 편하게 하세요 다 좋아 다 말하네요 저희가 확인해보고 해보도록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어도 읽을 수 있거든요 시작하나 일본어 보여줘 예담이는 스튜디오에 있어요 여러분 네 예수 준규는 숙소 갔어요 준규 형 방금 봤는데 그러니까 가비 랍이 가비 지훈이도 숙소 갔을 거예요 아마 아닌가? 지훈이도 아니에요 질문 하나 지금 고민 하나 봤거든요 네 출근이 너무 하기 싫어요 아이고 인정 고민 이것도 맞아요 이게 맞는 탓이죠 어? 우리 위버스 구독자 100만 구독이야? 야 와 아싸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이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깻잎도 엄청 많이 여쭤보시던데 깻잎 깻잎은 깻잎 그 그때 뭐 지훈이 형 지훈이 형 그 무슨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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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주나가네 그 뭐였기 때문에 깻잎을 떼주나가네 그거야 그 뭐야 그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어떤 남자분이 여자친구가 있으면 근데 그 자신의 친구가 남자인 친구랑 세 명이서 밥을 먹는데 이 그 남자인 사람의 그 남자의 남자의 친구가 깻잎을 뜬으려고 하는데 이 자기의 여자친구가 뭐 떼주는 떼주는 게 괜찮냐고 그쵸 저는 도움이 못해요 저도 싫어요 저는 도움이 못해요 이해가 안 나 질투는 안 이해가 못 안 되긴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봐 둘이 사귀고 있어 굳이 두 장 먹어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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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장을 먹으면 두 장 먹으면 되잖아 남지지 않아요? 밥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 베스트긴 하네 근데 시오 형은 좀 다른 얘기를 했는데 놀랐어요 어떤 얘기 했어요? 깻잎? 예를 들어 깻잎 그 반찬 그 시오데이 때도 했어요 네 했어요 그래? 뭐라고 했어? 반대야 나는 그냥 해봐야 안 돼 그 상황이 돼 봐야 안 돼 상관은 그게 안 돼 있구나 근데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했어 아니걸 베스트는 두 장 먹으면 근데 이게 지윤이 형이 또 새우로도 했거든 새우? 새우 까는 거 새우 까는 거 새우가 진짜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정성이야 노력과 정성이 다 우리 막 덕지 덕지 뭐 새우로 까준다 그래 나는 꼼치까지 먹어 그냥 그래 꼼치까지 해 그냥 먹어 꼼치까지 해가지고 뭐 더 뭐 더 아무튼 먹겠니? 그냥 먹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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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원이 오늘 따뜻한 걸 봤어 이거 사형이 좋다 어쨌든 익숙하더라고 사형이 내 나이 사형이 그거 아니야? 시베리아 짤? 숙소에서 이거 안경이 김선인 채로 찍듯 퇴근 사진 찍고 퇴근 사진 오랜만에 퇴근 사진 퇴근했습니다 다시 보여가지고 숙소 출근했습니다 가끔 심심할 때 이상하게 찍어보는 맞아 맞아 출근했습니다 우리 코트 했어야 됐잖아 숙소 청소 사진 나 얼마 전에 갤러리 그냥 이렇게 보다가 옛날 사진 불러오고 딱 그 청소 사진을 믿는 거야 우리 저는 그거 있었어요 이렇게 올린 그 뭐지 갤러리 보다가 옛날에 편의점도 막 그걸 다 썼어야 됐잖아요 뭐 먹는지 찍어서 보내가지고 맞아 맞아 그래서 막 일부러 이런 초콜릿 몇 개 사가지고 아 그거 뺀다면서 찍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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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맞아 맞아 우리 일본 숙소에서 사셨을 때 한 번 알겠지 한 번 과자 우리 당톡팡이었는데 제이티만 응 그때 당톡팡에 우리 과자 쓰레기들 다 사셨을 때 이렇게 봐가지고 우와 이런 거 있지 맞아 그 음식 먹고 원래 먹고 제대로 안 버렸을 때 카드도 내줬는데 아 나 카드네 진짜 나도 얘기했었더만 카드 진짜 내줬 아니 각 당톡팡에 카드 누구 거냐 카드 사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진짜 완벽한 작전이었거든요 진짜 얼마나 급했으면 그걸 두고 와 그래서 아 그거 제 겁니다 지금 3층 올라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그냥 잡다 올게 그때 우리가 혼났을 때 직업 누나가 직업 누나 한 분이 그거 밥을 아 맞아 맞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는 과자 이렇게 숨어서 먹을 때 내가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 숨어서 먹으면 진짜 더 맛있거든 그리고 맛있긴 해 진짜 맛있게 나왔어 트믹스도 그때 진짜 맛있게 예를 들어 엄청 우리 친한 가드 형이 오시면 그냥 밥은 그냥 파티야 안 걸리면 로맨스야 아 맞아 라면? 라면? 아 진짜 재밌었지 아니 옛날에 정우 형 창문 사이에다가 콜라를 한 두세 개 껴놓고 아니 그걸 걸린 거예요 또 아 걸렸어 우리 그 뭐지 편의점을 관리하다가 숙소 나가자마자 걸렸잖아 아니 아니 이게 진짜 웃기고 있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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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드 형이 가드 형이 아니 가드 형이 편의점 나가려고 딱 나왔거든 뛰어서 근데 놀이터에 진짜 누가 어둠이야 칠흑 어둠인데 그네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어른이 그래서 내가 뭐야 근데 갑자기 그 가드 형이 어 왔어? 다시 들어가자 오 진짜 자연스럽게 다시 들어가자 형 우리 한 몇 명 갔었지? 우리 숙소 가드 형 네 아 아 진짜? 우리 그때 형 숙소에 가드 형이 존벌의 방 버티는 거 이 진짜 장인 작전 뚜껑대 출시 있어가지고 어 그래? 아니 근데 정우 형이랑 같이 갈 거야 저 그때 근데 정우 형이랑 가다가 아 이거 얘기 들었던 거구나 어 이거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 어 개회가 안 됐어요 어 개회가 안 됐어요 아 우리는 오죽하면 그만 먹었어요 안 친한 가드 형 계시는데 그니까 펜션으로 가게 됐어 어떡해? 근데 그 가드 형한테 음식을 걸리면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 나랑 동영을 갖다 치면은 동영이가 그 가드 형 이렇게 한 판 동안 우리는 나머지는 먼저 결제를 해 놓는 거야 간식을 뭐 그런 것도 있었어 옛날에는 야 근데 그거 다 걸린 거 거기는 많았네 하여튼 그랬던 스토리이지 않나 네 네 그 톨마다 먹는 부대찌약 같기도 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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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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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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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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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싱불 진짜 주물럭 된장 주물럭 된장 주물럭 된장 일요일은 일요일은 그거지 삼겹살 된장 그거 아 아 아 아 그거 도시락 아 거의 없어서 스팸마요 나오는 날은 제가 맛있었었는데 그 도시락 그 맛있었는데 그거랑 그 치킨마요 그 도시락 맛있었지 응 그렇죠 그랬던 네 이 얘기는 왜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요즘에 저희 저 취미 생긴 거 알아요? 뭐? 요즘에 사이 형이랑 뭐 정우 형도 가끔씩 하는데 저희 반신욕을 어? 같이 해? 빨리 같이 하자 깜짝이야 반신욕을 시작했어? 네 그러니까 욕조를 청소하고 갑자기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우와 형 이야 그때부터 이제 거의 이제 맨날 아 진짜? 반신할 수 있거든 오 줌이? 좋아요 나처럼 맨날 하겠다 그러니까 맨날 아닌데 2시간 나 2시간 2시간에? 나 한 번 나왔다가 나 진짜 기절을 버렸어 나 원래 조금 그 기립성 저혈압이 있거든 근데 근데 진짜 나 이렇게 했다가 딱 나왔는데 그냥 아예 껌해지면서 나 진짜 그냥 이 삭대로 그렇게 하다가 사툴 뒤에 종차리고 와 근데 그 사이 형 스트레스 풀리긴 함 진짜 잘 풀리긴 함 겨울이니까 들어간 순간이 진짜 입욕제 또 입욕제까지 하나 넣어주면 완벽하시고 천국이지 천국 빨리 들어갑시다 그 상태로 이제 얼굴까지 딱 담그셨거든요 어제 얼굴까지? 네 좋아 나 얼굴까지 못해 너무 뜨거워 뭐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누구? 먹겠다고 자 자 자 죄송해요 오늘 스포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안 돼요 스포해줘? 스포해? 아니 오늘 진짜 안 돼요 몰라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나 진짜 어떻게 해? 야 그만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알겠어요 진짜 좋아 넌 넌 아주 작은 두둥뚱뚱뚱 너는 LAUNN에 쪽이 찾아와 나 unsafe More 뚝 나odel 나 Pride 나 꿈을 찾아라 날개를 잘 Gulf 세 달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히타 솔로!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걸 살려주세요 이걸 이끌어놨는데 오늘 그 해우디는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월화 드라마 근데 드라마 애들이 다 보래 좋아 그 해 우리는 혁명이에요 도영이도 보더라고요 넷플락스에서 나오는 거 진짜? 넷플락스 다시 말하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넷플락스 넷플락스 혹시 모르잖아 그거 중요하니까 계속 그거 보라고 재밌게 난 봤을 때 너무 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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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실히 노래할 부분은 많아요 그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곡에는 컴백 컴백 컴백이 있다 컴백 스포라고 하면은 더 저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진짜 안 돼 아, 왜 안 할려고요? 오늘은 진짜 안 돼 금지 당했어요? 많이 하긴 했어요, 우리가 오늘은 진짜 약간 약간 놀 수도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싸비 추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노래 다 부르면서 싸비 추고 나가면 나랑은 좋아해 일단 저우야 형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사를 틀 수 있게 해 써볼까? 인생에 한 번쯤은 있어야 하는 생각입니다 스포를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쵸, 또 그만큼 틈에 여러분들께 더 이제 더 이렇게 와닿는 게 하기 위한 또 그런 거니까요 근데 스포 해줘도 모르신다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뭐? 스포를 우리가 해드려도 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게 재밌는 거네요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우리 몰래 몰래 그쵸, 그쵸 맞아요, 몰래 몰래 많이 했어 그래서 충분히 많이 했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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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아쉽지만 저희가 아까 15분 전부터 차가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15분? 네, 저희가 이제는 올라가야 될 시간이 아닌가 네 따라 또 생각을 해보지만 또 이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틈에 여러분들께 이제 인사드리려고 온 거니까요? 마지막이 드리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틈에 여러분들 오늘 하루 마무리도 잘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 파이팅 좋습니다 수고하셨어 야, 보인대, 보인대 보, 보, 보 보, 보 고, 이쪽이잖아, 마이크 잘 가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마디 한 마디 다 다 다 다 감사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나 갈게요 바반 바반 로즈 가르소 진짜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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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2방이다 얘네보다 오케이 오케이 네 멤버들 갔습니다 저 이거 조정해보고 싶어요 약간 이런 팬서비스도 안 보이겠지 가깝다 요시 앞으로 간기면 하나 해드려 앞으로 간기면 앞으로 간기면? 응 네 오늘도 시작했습니다 이러고 한 시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토크 코너 요시의 회사 악사 들어와 애교 한 번 부르고 오라는 걸 뜻이었어 아 그래? 요시 너무 뜨거워 맞아 나 뜨거워 언제든지 나 항상 뜨거워 맞아 신뢰 같아요 나 항상 뜨거워 가라 플레임 가라 플레임 가라 플레임 뭐 해줘 린고 요시 가라 플레임 린고 마 린고 강진아 시인다 린고 유서 하이 유서고 유서고 유서 하이 에이 내가 유서 유서 하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팀엔 알고 있어요 스포일러 아 스포일러 이거 아 진짜 모르겠다 모르겠다 못 알아들었어 나도 알아들었어 하이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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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호등이긴 하다 확실히 보니까 그렇지 잘 지웠네 그러니까 너 듣고 있었어? 앞에 있었네 앞에 이렇게 해서 있었잖아 도영이 형한테 디렉했잖아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디렉했잖아 그게 정안입니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도영이니까 가능한 발상이죠 그쵸 그쵸 맞다 저 제가 아까 컵을 이렇게 하고 생각나는데 제가 요새 밤에 뭔가 더워가지고 왜왜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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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가지고 이불을 그러니까 안 깔고 안 덥고 안 덥고 자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감기 걸렸습니다 맞아요 아니 갑자기 이게 되게 요새 진짜 계절이 없어진다는 말이 진짜 맞는 거 같아요 여름 진짜 좋으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진짜 갑자기 더워졌다 갑자기 추워지고 그래서 저줄이 되게 어려워 그래요? 저만 그런가? 난 그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는 잘 안 있으니까 지금 밖이 많이 추운지 그건 잘 모르겠어 있어도 뭐 연습실에 있거나 숙소에 있거나 만약에 뭐 차량 간다고 스튜디오에만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차에 타기 전 춥죠? 엄청 그거로나마 조금 느끼지 근데 춥긴 해 난 그냥 계속 추운데 추운 게 싫어요 더운 게 난 더운 게 싫어 나도 더운 게 싫어 나도 더운 게 싫어 추운 게 추운 게 근데 추우면 땀이 안 흘리니까 빨간 물이 안 흘려 그러면 빨간 물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물 빠져서 약간 이쁜 물이 되겠지 핑크? 누가 나올까? 빨간색이어야 되니까 자꾸 입어서 껴야 되는데 계속 넣지 않을까?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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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여름에 그걸 우리끼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운 게 좋아하잖아 추운 것보다 근데 추우면 땀이 안 흘리니까 빨간 물이 안 흘려 색이 되게 근데 만약에 여름이 돼가지고 더 안 흘리지 그러니까 여름에는 여름에 제 멋이 있겠죠 그러니까 살짝 색이 빠진 근데 빨간색이어야 되니까 나 전부터 계속 염색해야 되잖아 다시 머릿결이 안 좋아진다 그치 그치 근데 그래도 토론이 좋아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요 저 땀을 많이 흘립니까? 응 무대할 때 박빈이다 형 웃기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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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결론은 못 드렸는데 우리 결론은 못 드렸는데 제가 졌어요 너 졌어 너 졌어 투데이까지 100일이 지났대요 네? 투데이 한 지 100일이 지났대요 벌써? 안 돼! 원래 투데이 하고 바로 진짜 빠르다 그럼 조만간 한 번 더 투데이를 하고 싶네요 하고 싶죠 이제 콘서트 해야죠 이제 투데이가 아니라 그 투데이 좋은 게 안 나온다 콘서트 네? 콘서트 콘서트의 T가 그 트레저 그 T 네 잘했어 콘서트 잘했어 뭔지 알죠? T, E, U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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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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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콘서트 투데이 그렇죠 100일 당황스러워 정환이 어렵거든 정환이 받아줘 정환이 어렵거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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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니어시 정환이가 일본 정환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일본어로 좀 얘기를 해요 네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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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게 조용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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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амый 라이브 공부해? 응. 일본. 사회요. 현석이 형입니다. 도영이 음악실. 맞죠? 응. 맞죠? 응. 장난이 봐.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또 섬습하다. 이거 장난치면 안 돼요. 서운하네. 요시 이거 장난치면 섬습하다. 맞아요. 맞아요. 요시가 알려줘요. 그거 저 일본 갔다 왔어요. 제가 요시한테 영어 알려주고 요시가 저한테 일본어 알려줘요. 맞아요. 맞아요. 많이 갔습니다. 만 원까지 샀다니까요. 네. 맞아요. 일본어로 돼. 네. 요시가 많이 알려주죠. 네. 요시 한국어도 많이 알면 좋지. 내가? 내가. 이렇게. 막 멋있어요. 서로 배우고. 그러니까요. 아름다워요? 우츠끄시네. 정환이 영어 배워볼 생각 없어요? 영어요? 네. 일본어 좀 마스터하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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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이는 약간.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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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너는 그냥 뭔가. 너는 그 어리버리 하면서 웃긴 게 있어 어리버리? 어리버리 약간 완벽하진 않은데 약간 바보미 그런 느낌 베넷 그런 느낌? 가와이 역할 때 잘할 것 같아 제가 유시이가 코미디 빅룩이 나와도 잘할 것 같아 유다했었다면 이렇게 부담을 계속 주면 힘들어한다 일단 나와도 나와도 잘할 것 같아 안 돼 좀 긴장될 것 같아 아니 유시이 형은 현석이 형이랑 같이 있어야 돼 근데 긴장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유시이 형 어떡해 왜 나를 가지? CF 너 옛날에 그때 예능에 다시 한 번 해도 될까요? 트맵이었나? 아니야 아이돌 리그 아 아이돌 리그인데 그게 진짜 웃겼어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너 또 모르는 사이에 나와 또 웃긴 게 그러니까 너가 너무 웃길래 안 해도 돼 그냥 어차피 웃겨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돼 그냥 있으면 돼 너 아 근데 싫어 한 번만 더 해야 될 거야 그거 진짜 웃겼거든 근데 내가 봐도 좀 부끄러워 너가 잘할 수도 있어 응원해 아니면 뭐 남복에 대한 대사 같은 거 한 번만 갑자기 정환은 갑자기 정환이 도영이가 여기 있으니까 연기 증완생? 끝! 형 한번 봐야 되나? 트레저의 연기의... 뭐지? 저게 뭐지? 소정환! 아 이거 이거 독백하고 있습니다 아 독백이야? 아 네네네 정환이 또 이제 도영이 형이 즉흥 연결도 잘하거든요 아닙니다 이제 이 둘의 색이 돼 도영이 형 형 형님 아니 그 대사 좋아 저는 뭐? 지성적밖에 모르는 지성적이 지성적이 하나씩 환러보자 하나씩 마음에 드는 대사를 그 멤버에 정환이는 그것밖에 없지 정환이 뭐 했을까 이거 의전도 그냥 말해 야 그거 동작 그냥 프리스타일이야? 프리스타일이죠 그냥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한 거야? 맞게 돼 뭐야? 어? 또 안 봤어? 그러니까 안 봤어 진짜? 오! 큰일 났다 방금 뭐라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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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허가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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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미 오늘... 정환이 아니 정환이 스포키 카우베비가 그거긴 하다 뭐해? 난국의담 각자 대사 제일 좋았던 거 그냥 말해 안녕하세요 지금 얘기가 나온... 화제가 나오는 대로 아 왜 집 갔다며? 안 갔다 했잖아 응 응 응이 아니라? 응 응 응 아니 라이드로 가했다? 그 분한테 응 응 보내길래 녹음하고 있어가지고 가깝구나? 응가 아니잖아 응 이었구나 응 응 응 응 응 응 아 집간 줄 알았어 그런 게 있지 죄송합니다 진짜 안돼 아무튼 정환이 스포킹 카우베비 응 나 이거 진짜 버스도 진짜 와인 아이돌이기 안녕하세요 그거랑 그... 그거 잘했으면... 원테이크 우리 처음 소개하는 거 맞아 그거 잘했어 진짜 그거 잘했어 그거 진짜 잘했어 우리... 우리 끼리 진짜 미안해 나 밥 갖고 와서 밥 좀 먹고 있을까? 안돼요 안돼요 밥 좀 먹고 조용히 안 된다는데 조용히 안 돼? 함께 할게 조용히 안 된다는데 조용히 안 된다 조용히 안 된다 아니 여기서 앉아서 먹고 있을게 조용히 좀 나가겠어 아 이거... 아 밥 좀 갖고 올게요 어 여기 포트 사이트를 하시나요? 지금 스파이더맹 콜라보가 있 저도... 그거 콜라보를 사놓고 아직 안 하고 있긴 하네요 저도 약간 저 그게 있어요 닌템... 아... 땜땐도... 닌기계 닌기계로... 스윙 그냥 스위치래 스위치 해 어 그냥 스위치만 말하면 돼 안 펴드만 말하면 스위치... 그러다가... 이렇게 B.E.S... B.E.S.T.E.M. B.E.S.T.E.M.으로 B.E.S.O.M. B.E.S.T.E.M. B.E.S.T... B.E.S.T.E.M.으로 제가 다시 로그인을 했어요 근데?! 없어졌어? B.E.S. 다음 거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계속 때도 하는데 열심히 가서 안 되는 거지 그럴 수도 있고 나와서 안 돼서 그 다음에 안 하고 있었나요? 그래도 시오는 뭐? 시오는 뭐 게임을 잘하니까 저도 옛날에 하다가 한참 안 하다가 시오랑 요시 대회 다시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냥 스킨 새로 나올 때마다 그냥 해놈 사고 그런 등등 맞아 얘가 게임을 처음 해보는 게임을 하잖아요 얘가 제가 무조건 이고요 이게 처음에 어 그래서 그러니까 10번 했다고 치잖아요 아 20번 했다고 치면 20번 20번 했다고 치고 20번? 처음 무조건 제가 이거든요 나머지는 얘가 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러니까 약간 그런 다 외워버리는 거 맞아 흐름을 잡는 게 그런 거 그래서 댄서 잘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게 있잖까? 재능이야 이것도 그러면 시오는 거 누가 이걸 조작하냐? 춤출 때? 근데 스포츠들도 다 그러지 않나? 자극적으로 약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네 이건 진짜 잘해 근데 시오가 맞아 좀 이건 약간 마블로 치면 그 테스크 마스크 같은 느낌 아 할 때 테스크 마스크?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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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합 좋았어 노력했어 디기 먹고 있다 디기 떡볶이 맛있겠다 제가 부산 경상도에서 파는 떡볶이 같은 거 먹고 있습니다 경상도에서 왔어요 같은 거 아니에요? 네 부산에서 왔습니다 진짜로? 먹겠어요? 아무리 대한민국 배달의 민족이라는데 그 정도는 없네요 왜냐면 서울에 파는 떡볶이들은 다 얇은데 저 부산 살 때 이런 거 많이 먹었거든요 떡볶이? 나도 얼마 전에 이거 처음 먹어봤어요 지은이 때문에 어땠어요? 맛이야 맛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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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짠 거 먹으니까 그걸 좀 익숙하긴 하는데 이것도 맛있었어요 나 어렸을 때 이거부터 안 먹었어 떡볶이 짠 거 안 먹었어 그럼 다른 얘기하시죠 좋아요 제일 많이 응 제일 많이 너 먹을래? 왜 자꾸 쳐다봐 눈이 봐긴 하는데 알겠는데 방금 밥 먹었지 방금 밥 먹었어? 네 글쯤 왜 동네이가 먹었지? 이번에 컴퓨터 안무가 없었지 왜 퍼센트 안무가 없었지? 왜 퍼센트 안무가 없었지? 어려워요 맞아요 안무 어려워? 어렵지 누나 재밌긴 한데 형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쉽지 않은데 오케이 오케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저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CO가 어렵고 저 어렵고 요시가 어렵고 정한이 어렵네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다 있네 그러네 까지 뼈 신발이 왜 이렇게 근데 나도 이거 탑남 귀엽지 않아요? 아니 재혁이가 약간 그거 붐을 시켰다니까 너무 되게 시원해요 슬퍼 눈 오면 이거 좀 위험하겠는데 이거 눈 오면은 약간 전 좋아요 네 좋아요 네 거짓말 안 놨다 이번엔 이번엔 안 됐다 뭐가 좋은데요? 발가닥 사이에 사이에 눈이 들어가면서 눈이 녹잖아요 물이 생기면서 너무 디테일하다 아니요 상상하게 되잖아요 미안해요 약간의 생각들이 좀 더 아니야 죄송합니다 지훈이 열심히 도영이가 하트를 하죠 도영이 항상 브이로그 할 때마다 맨날 눈으로요 뭐죠? 지훈이 부산 떡볶이 먹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부산 떡볶이가 엄청 크대요 가래떡을 만든 떡볶이 아시죠? 신기하다 네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근데 요즘에 정우 형이랑 좀 같이 자는 시간 맞았거든요 그렇죠 정우 형이랑 잘 때 제가 정우 형이 계속 자면서 계속 그만 좀 때려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때렸어? 하니까 제가 이렇게 자다가 정우 형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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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우 형이 하고 이렇게 치고 맞아 정우가 그러더라 요새 정환이한테 장난 찍는데 뭐 이렇게 왠지 엊그제 정우 형이 여기 피를 보고 오길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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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도 그거 있잖아 정우 자면서 이렇게 계속 치는 거 개? 어 그거 심하잖아 옛날에 정우랑 같은 침대에서 잤었는데 옛날에 야 너랑 도영이랑 시어랑 저랑 정우랑 사랑의 뮤비 태안에서 찍었거든요 그 바닷가신 태안에서 이렇게 같은 방을 썼는데 제 옆에 있었어요 이불을 다 뺏어간 거야 이불을 와 얘가 진짜 이기적인 게 이불을 뺏어서 지 몸에 돌돌 말아 그래서 얘 안 가져와 그래서 내가 한번 깨가지고 이불을 그냥 와락 그래서 그냥 내 몸을 다 감싸는데 얘가 갑자기 한 이십 베이터다? 그 그 그 그 정우 그냥 잠결에 아 뭐야 정우야 에어컨 꺼라 안 자요? 어 거라 안 자요 에어컨 꺼라고 그랬었어 진짜? 응 내가 너희들 숙소 갔을 때 어 아 너 얘랑 같이 잤지 얘랑 같이 잤는데 응 그 약간 벽적이었어 내가 근데 같이 갔거든 같이 잤거든 근데 진짜 시호가 자기 침대에서 자게 해주는 거 진짜 얼마 없는 일이야 야 그러니까 절대 야 로또 당첨되는 게 더 빨라 뭐죠 하루에 다섯 번씩 굴러오거든 운동 위에 앉는 것도 절대 안 돼 운동 위에 앉잖아 앉기 직전에 여기 목에 뭐 들어와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기분이 적은 느낌 알겠어? 그러니까 인정받은 느낌 시호 그래서 자고 있다 그런데 일어났는데 벽이랑 침대 그 사이 그 그 거기에 끼고 시호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뭔 말인지 알까? 모르실 수도 있어요 침대 틈상에 깼다는 말이야 침대 벽이 있고 침대 이게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일어난 거예요 제가 진짜 어떡하여 이 큰 몽뚜아리로 진짜 웃겼어 나랑 김준규는 옛날에 같이 잤는데 둘이 이렇게 같이 잤는데 내가 일어나서 중구야 밥 먹자 이러는데 중구 발바닥 이렇게 만족해서 일어나서 보니까 김준규가 나를 정반대로 자고 있어 김준규가 자다가 한 바퀴 돈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 뭐야? 너 왜 방으로 자냐? 이래서 네가 방으로 자고 있는데 다시 돌릴게 중구야 시호가 잤을 때 얘기도 웃겨 얘가 진짜 뜨거워 몸이 오! 화산이야 화산 지금 한 번 보러 간 그 잤을 때 같이 잤을 때 보러 갔거든 근데 중구야 계속 근데 시호는 지금 자고 있는데 더워 계속 하루도 더 뜨거워 하루도 더 뜨거워 하루도 더 뜨거워 하루도 더 뜨거워 그렇습니다 작업실이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아 나 저 말할 뻔했다 와 맨날 누우면 자고 있어 이런 말은 잤어 이미지 아니 그 어 이거 그거 말하지 아니 그 뭐지? 제 방이나 제 작업실에 애들이 오잖아요 가스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아이돌은 그럼 없어요 가스를 남겨요 아니 근데 아니 좀 과학이에요 이건 금방 짜세요 그리고 제 작업실에 햄버거 있잖아요 그 요시랑 특히 요시랑 정환이가 거기에 머리만 대면 바로 잡아들어요 진짜 근데 형이 나쁜 게 약간 약간 현석이 형이 심심해 보일 때 있잖아요 진짜 할 거 다 끝나고 이제 할 거 없는데 약간 조금 뭐 애들이랑 얘기도 하고 해보고 싶대요 일부러 요거 뭐래요 그냥 앉잖아 야 진짜 이렇게 인형 다 이렇게 얘 얼굴 덮어가지고 나도 그렇게 되면 자버려잖아 응 야 그게 왜 나빠 응? 그게 왜 나빠? 근데 그날 할 거 있으면 돼 내 시야에서 보면은 야 내 시야에 보면은 너네 그냥 진짜 푸근하게 이러고 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럼 너네가 진짜 나는 난 그냥 내 딴에선 진짜 피곤하구나 하고서 진짜 덮어주는 거 있나요? 난 진짜 덮어주는 거야 그때 말했잖아 형 안 됐나 이건 하지 그러면 바로 잡잖아 너 그래가지고 내 딴에선 얘네 진짜 피곤하구나 그래서 난 덮어줬지 근데 형 너무 신기해요 그냥 회석이 형 저 좀 맞아 얘도 얼마 전 청와대 진짜 있었어 그치? 어 청와대 일 있었어 지금 그래도 다 짱구 짱구는 원래 그 짱팔 부글부글 온천 대작전 그거 가스치식 아니야? 그건 택시 타면 바로 자는데 그래도 넌 밥 먹고 있는데 미안한데 약간 진짜 너도 너도 마찬가지고 얘는 모르겠고 얘도 나도 너도 마찬가지 아 맞아 맞아 치원도 네번에 다소는데 끝나고 자구나 하기 전에 자구나 진짜 하루에 다소 신기해 뿜뿜뿜 뿜뿜뿜 나는 아니야 야 너만은 거 아니야 그래 우리는 아니야 너만으로 준규랑 준규랑이랑 진짜 약간 뭔가 아 좀 심해 근데 준규는 똑똑한데 입으로 내는 소린지 이제 이게 진짜 글로 나오는데 구별이야 얘 이거 다 연습하는 거 계속하니까 어 중간이 안 가 시키실 때도 갑자기 막 그러니까 분간이 안 가 1개 1개 무조건 시켜줘야 돼 진짜 약간 난 그거 그 물안에서 했을 때 소리 말하지 마 물안에서 말해 너무 자세하게 말해 여러분이 안 좋은 거잖아 물안에서 말해 너무 디테일 너무 디테일 근데 말해야지 너무 디테일 틀에서는 다들 들어라 음악 방송할 때 무대 중에 방구 끼고 아 맞아 있어 아 맞아 이거 있어 뭐야 심해 아니 그러면 막 깜짝이야 그러니까 뭐해 웃어 갑자기 무대 하고 있는데 쓱 하면 뇌로 한번 거쳐 그러면 아 뭐야 이거 이렇게 뒤에서 다들 막 막 막 이렇게 해서 다들 안 했잖아요 막 이렇게 우리 한번 그 음 락바 중에서 내가 언제 이렇게 일어낸 유스켓 때도 그랬어 유스켓 하는데 유스켓 때 락 잠시만 다 돼 하고 있었다 이거 도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응 나도 뭐야? 뭔 냄새야? 아이고 아니, 웬급만큼 했어 10번 중에 3번은 그래 그냥 끝까지 좀 너무 지켜줘 그래, 일단 여기까지 그만큼 열심히 한다 그것이 나오고 그만큼 열심히 한다 하고 그 말이지 재밌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썸이 있다 기분 나쁘게 하신 사람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재밌게 하려고 죄송합니다 그렇네요 왜 자꾸 그렇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네요 네 좋아 그런 학교가한테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그렇네요 그렇네요 많이 하지 오디오가 비면 약간 좀 불안해가지고 우리 조하이가 이런 노력을 많이 해요 좋아요 방송을 하고자 하네 그렇게 기쁜 뜻이 누구야 지금 지금 바꾸고 하는 거 생각나요?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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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보인다 그거 맛있게 보인다 맛있게 보인다 맵지 않아요 맵지 않아요 맵지 않아요 왜 이렇게 스케일이 커지? 누구 5명, 누구 5살이고 있잖아 내가 갑자기 50명으로 불어넣는 거 전후 50명 vs 중기 50명 vs 제약 50명 5천명도 던져있어 그래서 5천명 가까이 던져있어 스케일이 커졌구나 날이 갈수록 커지네 그러니까 한 데뷔 5년차 되면 2억 8천명이 뭐 이런 2억 8천명이 우리 시작한 지 얼마였지? 내가 돌아왔었잖아 사실 본분이었어 몇 시에 몇 시에 거의 1시간 했구나 되게 오래갔다 1시간 했어요? 좀 뭔가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지금 한 2시간 한 것 같았어 체감상으로 애들이 많이 왔다 갔어 누구도 왔다 갔어? 예담이 빼고 다 갔어 예담이 중기 빼고 다 갔다 온다 아까 너 오기 전에 프로듀서 애들 그거 잠깐 왔다 갔어 그래? 어 여기 애들 갔어 다시? 다시 갔어 다시 갔어 잡으시지 말고? 응 이게 아니라 귀여워요 아주 그냥 뭐하냐 굿룡룡 굿룡룡 아주 그냥이 아니라요 빨간 머리씨 여러분 저희 뭐지? 겨울에 한겨울에 티셔츠 입는 걸로 걱정 많이 하시는 분 계신데 연수씨에서 연습하고 나서 그래요 네 네 다들 아우터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저 없는 집 잠깐만 아 아 우리 트레이저에 가면 저녁 뭐 먹었나? 드셨을려나? 궁금하네 네 꼭 댓글에 캡처 타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곧 저희 이제 가야 돼서 캡처 타임을 미리 빠르게 캡처 타임을 해야겠죠 지금 해볼까요? 저희 또 이제 끝나면 이제 또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러 가야 돼서 그래요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나 집 가야지 일단 일단 저거 저거 집 좀 갈래요 스크린샷 스크린샷 캡처 타임부터 해볼까요? 아저씨세요? 스크린샷 스크린샷 아저씨네 스크린샷 스크린샷이 왜 아저씨야? 우리 현석이 형은 이제 아저씨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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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영아 너 이제 20살이라고 막 그러지마라 그러지마라 형규 형규 뭐하는 거야 형규 진짜 억울해 나도 억울해 그치? 형들 믿기지 않아 난 아직 해야 될 게 많아 그럼 믿지마 왜? 23살? 스크린샷 자 이제 캡처 타임 갈까요? 네 스크린샷 스크린샷 21살이 좋았어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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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언제 갔어? 또 난 사귀한 너 너 오기다 진짜? 너무 안 됐네 네네 왜 안 갔어? 저 운동 안 왔는데 어디 하려고 오늘 오늘이요? 여기 선서였어 선서? 네 지금 지역 가는 사람 있나? 없지? 여러분 이제 저희는 가야 돼요 근데 아쉽지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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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지금 끄지는 않은데 이제 슬슬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네 가기 싫죠 저희도 왼쪽이 나오고 싶죠 왼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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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그래도 준비했습니다 최현석 씨의 24시간 VL 그럼 나 24시간 VL 하고 네 너 내가 갈게 아싸 아니 Just joke Just joke Just joke Just joke 나도 내일 안 갈게 너가 어떻게 가 너가 어떻게 가겠는데 그러니까 안 불렀잖아요 이렇게 해줘요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개운게 있네 나도 안 불렀는데 개운게 있네 안 불렀는데 안 불렀는데 안 불렀는데 응? 응? 아니요, 아니요 뭐해, 뭐해, 오디오 잘 끊기네 네, 뭐, 있잖아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네 고통? 못했어요, 사실 예, 못했어요? 제가 나중에 브이애 끝나고 말씀드렸는데 24시간 브이애 24시간 브이애가 아마 트웨이 분들도 많이... 근데 굿다 하면 되겠네 언제? 진짜 손을 놓는 게 얘랑 같은 팀이고 정말 스케줄도 같이 봤는데 뭐라고 하는 게 궁금했어요 릴런 머스크 아니야 릴런 머스크요? 너 해 어 너 해, 너 해 5년 뒤야? 5년 뒤 얘기야? 네, 이거는 방송 끝나고 얘기해, 얘기해줄게 이해해줄게 내 생일 때 하라고? 내 생일 때 하라고? 그런 느낌이야 응 너 알았어? 뭐야? 난 뭔 느낌인지 알았어 내가 모르겠어, 나 좀 나 이해해줬어 나도 마흔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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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오늘 좀 스포일도 많이 조심하고 계속 저희가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했지만 1분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예 이해를 바라는 것도 죄송하지만 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전제하에서 근데 이게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기대는 저버리지 않으셔도 돼요 기대는 계속해서 해주시고 금방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못 자 네 그냥 웃읍시다, 여러분 다 같이 왔어! 곧 다시 만나니까 다 같이 웃으면서 만나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시 연습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No words, no 네 예 옷이 부릴 것 같아요 고마요 고마요 진짜 고마 자, 하겠습니다 도망 도망 고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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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휴지 있나, 올해? 응 올해 아직 안 끝났을 거예요 아, 그래?